한국교회총연합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청소년과 봉사자들을 위해 생수 5만 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4.1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협력해 생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에 따르면 1차 지원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한소망교회와 새예댄교회, 온누리교회, 전주더온누리교회 등 5개 교회가 참여해 각 1만 개의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한교총은 모금을 계속해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생수를 비롯해 필요한 협력을 할 예정이라며 세계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